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동성애 프레임을 제기하는 교단 일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장신대는 학교에 더 이상 동성애 굴레를 씌우지 말라며 최근 예장통합교단 신문에 입장문을 냈습니다. 입장문에서 장신대는 이미 여러 차례 동성애는 죄임을 천명하고 총애 방침에 따라 규정과 교육지침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학교에 동성애 굴레를 더 씌워 학교를 흔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학교를 괴롭히지 말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입장문은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교단지에 전임 총장이 동성애를 옹호해 연임 인준이 불결됐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장신대는 이 같은 거짓 유포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